힘없는 애들 괴롭히고 그러면 니네 나중에 똑같이 당한다? 아줌마 나 알아? 나 아줌마 아니거든? 응 나도 아줌마 몰라. 그러니까 남애를 신경 끄셔. 그 병신 같은 애들처럼 처먹기 싫음. 주워. 아줌마! 이 짝다리 잘못 짚으면 골반 나가. 그만 깝치고 그 냄새나는 적발 좀 치우시지? 말로 하자 말로. 애들이니까 살살 동생하는. 한창 자라나는 새싹들에 걸레빵물을 부어서 키웠나. 입이 왜 이렇게 더러워? 뭐? 이 아줌마가 미쳤나?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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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씨! 야! 누나들 바쁘니까 차라로 오지 말고 때로 던져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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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형! 형, 형! 형, 형! 형! 아, 아! 이거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주웠지? 네네네네. 야,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팔로우나 맺을까? 저, 저, 저 안스터나 페이퍼북 같은 거 안 하는데. 그래? 나야. 설마 거절하는 거 아니지? 앞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볼 테니까 갑자기 활동 끊지 말고 꾸준한 업데이트 부탁해. 목소리! 네, 알겠습니다!